이번 주말 동안 우리는 다방면의 기쁜 일로 행복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성공적인 놀라운 성과들에 더해 한미정상들 간의 회담에서 기존의 모습들과는 달라진 그야말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국격의 상승이 느껴졌고 비록 승리를 챙기진 못했지만 팀의 에이스로서 불펜진들의 사정을 고려한 에이스다운 책임감 있는 호투를 이어간 류현진 선수와 맹활약해준 다른 메이저리거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된 눈부신 시즌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고마움과 세계 최고의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한 이강인 선수까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죠. 외교상의 국격 상승에 세계 최정상 리그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선수들까지 여기에 명실공이 세계 최고의 스타라 세계가 인정하는 그룹 BTS의 신곡 발표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소식까지 있으니 정말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행복한 소식들 중에서 어떤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 선택한 소식은 바로 BTS입니다. 단순히 역대 최고의 신기록과 수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을 넘어 BTS는 세계 초강대국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기도 하고 BTS의 영향력은 이제 정부의 방침, 정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국가에게는 희망의 등불로서의 역할까지 해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신곡 버터는 그야말로 엄청난 반응과 열기로 지구 전체에 녹아들고 있고 그 영향력의 크기는 세계 초강대국들 모두에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포브스는 BTS의 새 싱글 버터가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은 초반 24시간 동안의 조회수 기록을 세웠다며 24시간 만에 1억 82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 여름 공개한 다이너마이트의 1억 110만 뷰를 돌파한 것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BTS는 초반 24시간 최다 조회수 기록 1위, 2위를 모두 가지게 되었으며 3위도 역시 K-POP 그룹인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이라는 기사는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에서도 1104만 회의 스트리밍으로 에드시런과 저스틴 비버의 기록을 능가하여 역사상 최다 데뷔 기록을 세웠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보드 뮤직 어워드 4관왕이라는 대기록까지 달성하면서 이제 K-POP의 제왕에서 세계 팝 뮤직계의 제왕으로 올라서고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반문하지 못할 위대한 업적들을 달성 중인데요. 전세계 스트리밍 차트를 휩쓰는 것에서는 BTS가 1위가 아닌 국가를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이죠. 여기에 팬심을 좀 담아 이야기하자면 현 시점 BTS를 넘을 수 있는 자는 BTS 그들 자신 뿐임을 또 한 번 증명한 셈인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강대국들도 BTS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인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묘하게도 BTS의 신곡 버터의 발표와 겹친 한미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1인자 바이든 대통령이 K-POP을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K-POP에 대한 사랑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부분이라 이야기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금요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 기후변화, 중국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하나의 주제로 K-POP이 나왔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양국 간의 인적 문화적 연결의 성장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으로 K-POP 팬들은 이제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한 바이든의 언급에 대해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K-POP 슈퍼그룹 BTS의 새로운 컴백 싱글 버터를 발표한 바로 그날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언급한 K-POP이 BTS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BTS를 제외하고 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훌륭한 K-POP 그룹들은 정말 보편적인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BTS가 가진 영향력은 그 차원이 다른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현시점 BTS가 가진 K-POP 장르 안에서의 상징성에 기사는 주목을 한 것인데요. 아울러 세계 최강대국의 1인자에 K-POP에 대한 관심을 전하면서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BTS를 언급한 것은 비단 바이든만이 아님을 기사는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 수장이 국민에 대한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BTS를 언급한 사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국가는 바로 프랑스. 그리고 그 언급을 한 사람은 프랑스의 국가 수장인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BTS와 관련한 프랑스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트윗을 올렸고 BTS 팬의 의견을 리트윗하는 정성을 보였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문화적 지출을 위한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정책으로 책, 음악, 영화, 전시회 또는 콘서트에 300유로를 지원할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그 돈을 지급받게 된다면 첫 구매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고 그에 대한 많은 응답 중 단 3개의 유권자들의 의견만을 리트윗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BTS의 콘서트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BTS 팬이 올린 트윗이었으며 이에 대해 팬들은 BTS 버터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홍보를 해줘 고맙다는 의견들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는 지도자들이 BTS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는 중국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앞선 긍정적인 사례와는 반대로 BTS를 두려워하는 국가정부도 존재하는데요. 중국이 바로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미국 매체 데드라인은 중국이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BTS의 새로운 싱글 버터의 인기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BTS의 팬 계정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웨이보가 한국 팝그룹 BTS의 팬들이 운영하는 대형 계정들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를 인용한 기사는 웨이보가 현재 BTS의 계정 7개와 팝음악 팬들의 계정 10개를 금지했다 전하고 있으며 그 금지 사유에 대해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메이크업을 하고 섬세한 아름다움과 하이 패션을 추구하는 젊은 남성들의 이미지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수년간 케이팝과 케이팝의 스타일을 추종하는 중국의 모방자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인 BTS는 중국 정부에게는 특별 경계 대상이며 지난해 중국 언론들은 그룹의 리더 RM이 한국 전쟁에서 희생해준 미군 참전용사들과 미국 정부에게 감사를 표하자 BTS를 비난하는 보도를 하였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중국의 트위터라 할 수 있는 웨이보는 금요일 10개의 팬클럽 계정들을 30일 동안 개시 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그 이후로 그 계정들이 사이버 폭력과 부적절한 모금, 투표와 관련이 있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이팝의 이 부정적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그들이 이와는 반대로 행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중국의 행동도 있는데요. 기사는 중국이 올해 초 중국 자체적인 보이그룹을 만들기 위한 대회를 열었고 이 프로그램은 중국 온라인 매체 텐센트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4월 프로그램 종영에 이어 녹음을 거쳐 정식 데뷔하는 그룹인 INT1이 탄생했다면서 중국만이 가진 기적의 논리를 비꼬고 있습니다. 웨이보가 왜 BTS의 중국 아미들 계정을 공격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북공정을 비롯 온갖 거짓과 사칭으로 한국의 문화를 탐내는 그들인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중국 내에서 확대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일 텐데요. 여기에 더해 아마 투표에 대한 부분도 심히 거슬렸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투표라는 국민의 생각이 투영되는 현상이 극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 것이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BTS의 무서움은 인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BTS가 인도에 전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절대 희망을 잃지 말자. 이것은 한국 그룹 BTS가 팬데믹의 두 번째 물결이 퍼진 인도의 상황을 보며 아미로 알려진 자신들의 인도 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면서 BTS는 인도에서 투어를 한 적이 없음에도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BTS의 멤버 중 한 명인 V가 우리의 인도를 위해 기도한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말자. 라고 전한 부분이 인도의 아미들에게 전해지게 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BTS의 음악 참 좋습니다. 이번 신곡 버터의 경우 지난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전세계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제작하였기에 그 곡에 담긴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BTS는 단순히 그들의 팬으로서 BTS가 이번에는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까 라는 호기심을 넘어 전세계 팬들에게 있어 BTS는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빛나고 있으며 팬들과 전세계를 걱정하는 진심어린 마음 그런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BTS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전세계인들의 기준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수장, 정부의 방침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BTS는 오늘도 세상 모두를 위로하는 음악으로 전세계의 선한 영향력을 끝도 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